세계언어 어족의 상고대 한국어 분화 가설 8 1. 알타이어족 드라비다어 타밀어, 수메르어, 산스크리트 브라만어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로서 한국어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한국의 정통문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나열해 봅니다. 어족의 분류상 모호할 경우에 한국 정통문화적 성격을 띠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일단 한국어족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만약 교차거이거나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이거나 SOV 어순이면서 고리버인 경우에는 알타이어족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SVO 어순이면 인도유럽어족으로 분류하면 될 것입니다. 한국 고유의 정통적인 철학, 종교, 사상 등의 문화로는 천지인 고인돌 문화, 해자문화, 피라미드 능묘 재단문화, 음양, 태극문화, 천지인, 한둘셋, 이리, 삼원방각, 음양중, 삼태극문화, 고리문화, 거울방울북 칼삼지창문화, 만자, 십자, 사상, 사태극문화, 오행문화, 십간, 십이지 문화, 빗살애살문이, 빗살문이, 토기문화, 윷놀이 문화, 치료일 1월 화수목금토역법 문화, 삼권분리비법, 행정사법, 정치제도 문화, 제천행사항은 문화, 솟대문화, 당산문화, 장승문화, 무궁화 숭상문화, 주작청룡의 용복문화, 황홍백호의 웅호문화, 가림톡의 산스크리트, 페니키아 문자, 서령문자, 룸문자 등의 파생문자문화, 씨름문화 등이며, 한국어와 상통하는 단어 사용 등 한국 선대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 위치가 파미르구원의 서방에 위치하더라도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한국어족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드라비다어 서기 전 8000년경, SOV 어순다양, 타미로 기본어순, SOV 교차거, 드라비다어는 서기 전 1만 년경부터 서기 전 8000년경의 마고시대의 수도 역할을 하던 파미르구원의 마고성에서 오미의 난으로 인하여 신라권이 되면서 분거하기 시작하여 서기 전 7000년경의 인더스강 유역에 정착한 흑소시족의 언어라 할 것이다. 물론 그 이전인 파미르구원 시대에 하늘나라에 해당하는 당시의 수도이던 마고성에서 시행하던 순행제도에 의한 문화전파 또는 상호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서기 전 1만 년 이전에도 인도 지역에는 파미르구원의 마고성의 지방도시가 되는 인간문명 사회가 있었으면 파미르구원의 소위 하늘나라와 교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고라는 마고성의 주제자는 곧 도통한 신선으로서 상고대 한국의 기도법, 호흡법 등 심신수련법의 원조이며 인도 지역 요가의 원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드라비다옥에 해당하는 파미르는 기본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이며 교차거이다. 파미르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산스크리트인 브라우미 문자 계통이다. 파미르는 인도, 싱가폴,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의 한국어와도 대동소이한 말이 많이 있다. 수메르와 서기 전 8천 년경 SOV 교차거 수메르 지역은 수메르 나름대로 약 8만 년의 역사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당시 수도에 해당하는 파미르구원의 마고성과 상호소통하였다고 보이며 서기 전 1만 년경에서 서기 전 8천 년경의 사방분거 이후 서기 전 7천 년경부터 새로이 이동하여 정착한 백소시의 일파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이후 서기 전 5천 년경부터 이동해온 사람들이 지역 문화를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서기 전 5천 년경 이전에 우르국이 존재하여 12한국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데 파미르구원에서 늦어도 서기 전 8천 년경의 사방분거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르국이 수메르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리하여 수메르 지역의 문화가 지금의 한국 문화와도 대동소이한 것들이 많은데 특히 12진법, 60진법, 치료일 달력, 음력, 씨름문화 유사한 단어 등으로 볼 때 이것들이 상고대 한국에서 분기한 것이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수메르어를 어느 어족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고리버라고도 하지만 수메르어의 어순 자체도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이며 교차거인 바 역사적 흐름으로 보아도 분명히 한국어족계에 속하며 알타이어족의 특성인 교차거라는 점에서 알타이어족에 해당할 것이다. 산스크리트어 브라만어 범어 서기 전 3천 년경 SOV 굴절어 산스크리트어는 브라만어 곧 범어로서 브라음이 문자를 사용한다. 또는 브라만어를 기록하기 위하여 산스크리트를 사용한다고도 한다. 이는 산스크리트 글자를 사용하는 부류가 브라만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는 굴절어이면서도 SOV의 어순을 가진다. 즉 기본 어순이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이며 단어의 위치 즉 어순에 직접 관계없는 굴절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기본 어순으로 보면 한국어족계에 해당하고 굴절어인 점에서는 교차거인 한국어와 차이가 있는데 어순은 물론 굴절어나 교차거나 고리버를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인도유럽어족, 우랄알타이어족, 중국어 티베서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산스크리트 문자는 서기 전 3천 5백 년경 이후 서기 전 220년경 사이에 지금의 황하와 산동에 걸친 지역에 살던 태오복해 후예들이 서방으로 이동하면서 배달나라의 가림톡의 문자를 가지고 간 것으로 된다. 역사적으로 산스크리트 문자는 서기 전 3천 5백 년경 이후 서기 전 2200년경 사이에 지금의 황하와 산동에 걸친 지역에 살던 태오복해 후예들이 서방으로 이동하면서 배달나라의 가림톡의 문자를 가지고 간 것으로 된다. 크게 보면 굴절어도 교차거의 변형이라 볼 수 있고 교차거에도 때에 따라 굴절어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특히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부사는 단어의 원형을 찾기 어려운 굴절어의 형태를 띈다. 이리하여 굴절어와 교차거의 구별은 그 단어들이 고착성을 가지느냐 아니면 어근이나 어간과 어미를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다만 굴절어가 되면 기본형에서 이탈하여 단어의 수가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형용사의 경우 기본형에서 부사어로 활용이 가능한데 영어에서는 형용사와 부사가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는 인도유럽어족과 같은 계통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즉 산스크리트어와 인도유럽어는 같은 조상에서 내려온 언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기전 1800년경 또는 서기전 1500년경의 브라만족이 인도 지역의 드라비다족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문명시대를 주도하였고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브라만족은 흑해와 카스피의 지역에서 일어난 인도유럽어족의 분파라고 한다. 그런데 산스크리트어가 인도유럽어의 선조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아직 명백히 증명된 것은 없다. 다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도유럽어족은 서기전 1만 년경에서 서기전 8000년경의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에서 사방분거할 때 서방으로 이동한 백소시족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백소시족이 팽창하면서 서기전 3500년경에서 서기전 2200년경의 지금의 중국 내륙인 황하와 산동 지역에서 서방으로 이동한 테오보키 후예들과 혼합되어 인더스 지역으로 진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테오보키는 베달나라의 천황의 아들로서 천지인 삼신에게 재를 올리는 청군으로 제사장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 유습을 이었던 것이 되고 인도 지역으로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브라만계층이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산스크리트 문자가 서기전 2200년 이전에 당군조선 영역에서 서방으로 이동한 테오보키 후손들이 가져간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사실은 서기전 2181년에 당군조선에서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표음문자인 가림토를 38자로 정선하였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선이라는 말은 세세히 엄밀히 골랐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가림토 38자는 수많은 글자들 중에서 기본형으로 정형화한 것이 된다. 그리고 특히 이 가림토 38자가 산수 가림토로서 산수 가리토로 읽혀진다는 사실에서 산스크리트와 산수 가림토는 같은 글자인 것이다. 여기서 산수라는 말이 곧 깎고 닦았다는 말로서 정밀하게 고르고 간략히 정형화했다는 뜻이다. 특히 브라미 숫자는 상고대 한국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고 자영이 변화된 것이 분명하다. 즉 1, 2, 3은 1, 2, 3과 원래 같은 글자에서 변형된 것이고 4, 5, 6, 7, 8, 9도 마찬가지이며 영어는 원래 있던 글자이다. 차후 시간을 내어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한다. 만약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는 브라만족이 흑해 지역에서 분파한 어족이라면 원래부터 파미르 고원의 서쪽에 정착해 있으면서 수도이던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과 교통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며 시기적으로 흑해 지역의 인도 유럽 어족이 서기전 1만 연경 이후에 등장하였다면 사방분과한 백소시의 후손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산스크리트는 상고대 한국어를 표기하던 문자인 것이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는 한국어족기에 속하며 알타이어족의 특성인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임으로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결국 인도 유럽어가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인도 유럽어는 상고대 한국어라는 것이 된다. 지금의 한국어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거의 알 수 없는데 상고대의 지금의 인도 유럽어와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수 있으며 영어 단어를 고려하면 늦게라도 근세 조선 이전의 중세 즉 서기 500년경 이후까지도 어원을 같이 하는 말을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산스크리트어의 후계에 해당하는 언어로는 실담어가 있다. 산스크리트계 문자를 사용하는 미얀마어는 원래 범하어 즉 범어이며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인데 다만 고립어라는 사실에서 교차거인 한국어와 유형이 다르다. 어순이 고정화되면 교차거이든 굴절어이든 고립어이든 의사소통에 하등 문제가 없게 된다. 원래 굴절어인 영어 등의 게르만어가 굴절이 약화되면서 SVO의 어순으로 경직된 점에서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어는 교차거이므로 경우에 따라 어색할 수 있겠지만 어순에 상관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산스크리트계 문자를 사용하는 티베서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이며 교차거이다. 티베서를 중국 티베서족으로 분류하나 크게는 한국어족계에 속하고 교차거이기 때문에 알타이어족이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음에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투르크어군 등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